네, 오늘은 스트레스를 조율하는 리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직원의 저자 최완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은 자기 생각만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 리스크 컨설턴트 최완규라고 합니다. 제가 금융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각종 갈등과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결국은 조직의 어떤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갈등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성과 향상에 영향을 많이 받겠다. 그런 느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조직심리, 조직상담, 그 다음에 제가 긍정심리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었는데 제가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갈등에 대해서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발생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맞췄는데 사실 일단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데 보통 직장인이라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등이 발생하고 나면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발생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몸이 포만감도 있고 따뜻한 굉장히 지금 뭔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약간 사소한 충돌도 쉽게 쉽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프고 예민할 때 약간의 동료라든가 상사의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안한 마음에서 상대방의 말을 오해 없이 조금 더 상대방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은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조직에서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 책을 읽는다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리더십 책에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역량을 지금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걸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조직에서 보다 보면 갈등이 없는 상황보다는 갈등이 있는 상황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보다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들을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유도십에 대한 역량 지금 이런 부분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를 다룬 책들은 사실 많잖아요. 이번에 작가님 쓰신 책은 이전의 책들과 어떻게 좀 다를까요? 실제로 이제 그 학자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지금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지금 하기가 학자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작년 하반기에 우연찮게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출간된 그 스트레스 책을 쭉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원인이라든가 뭐 해결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들이 거의 없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아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 주부가 가정에서 지금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학생이 취업을 앞두고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직장인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조금씩 다 아마 올인과 그 결과들 그 다음에 그 영향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의 많은 그 부분들이 어떤 개인이 이제 개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향 그 스트레스 환경의 그 요인들 그 다음에 영향들 원인들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그 다음에 상사하고 부하 사이 그 다음에 동료와 동료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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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루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학자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학자들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 네. 혹시 뭐 추측이 되십니까? 어 뭐 나이랑 관련 있나요 나이?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공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외국에서는 별로 지금 그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되는데 보통 보면 왜 군대에서 자기가 이제 밑에서 부하로 데리고 있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하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상사로 만나는 경우에 있거든요 조직에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 군대 부하 다르듯이 자기 상사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장이 자기 이제 이병을 만나서 이병 상태에서 이제 자기는 병장으로 제대하고 이병이라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병 최이병 김병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을 어떤 지금 현재 상태로 이제 대하는 건 상당히 지금 그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서열이 굉장히 지금 한번 처음 만났을 때 고정되면서 서열이 고정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그렇죠 역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그게 역전이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상사하고 부하로 만났는데 만약에 이게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서열이 역전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직에서는 그 서열 관련 스트레스를 이제 악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이제 퇴직을 회사에서 내보내고 싶을 때 그 사람보다 이제 후배를 그 사람 상사로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뭐 고용노동법 위반 이런 것 때문에 요새는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나이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이제 이용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훈이 말하는 꼰대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나이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회사에 먼저 입사를 한 게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라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갔다 그러면 10년 전에 유행을 지금 타면서 내가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제 유행의 흐름을 쫓아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과거에 어떤 자기 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던 그 부분에 이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신입사원들이 와 갖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유행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시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 기준하고 신입사원의 기준이 지금 다르면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신입사원 의견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mg세대 그다음에 뭐 세대차 꼰대 이런 자꾸 용어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상사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서열 관계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 부장님 지금 그게 정신 있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겠지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나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겠다 이제 이렇게 각오를 지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급여가 적고 네 그다음에 뭐 크게 매력이 없는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뭐 그럴 용기가 있겠지만 솔직히 이제 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고 싶은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어떤 세대 간 갈등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이제 2000년 전에도 그렇죠 세대 간은 늘 차이가 있었으니까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짓이냐 업무가 이제 합리적인 짓이냐 불합리한 짓이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뭐 나이가 많다고 업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이제 고용노동법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네 네 회사에서 약간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네 나이 어린 이제 뭐 어떻게 부하 직원을 상사를 안 치는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의 그 직원분들은 그걸 이제 어 회사에서 나가라는 신호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상태인가요 어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나가도 뭐 특별히 지금 그 따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나가면 이직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네 요새는 안 나가죠 아 버티는군요 네 요새는 이제 거의 버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 이제 나이가 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니어분들 이제 상사죠 상사분도 물론 내 부하 직원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 받겠지만 나이가 젊은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선배로 상사를 모셨던 분을 일을 시키기가 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지금 구하는데도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서로가 껄끄러우니까 네 네 가급적이면 나이 어린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하기 편한 사람을 네 선호하는 그런 추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에서 이제 노동 유연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네 어찌보면 이제 이 서열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할 수 있을 때 이제 서열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새로운 일거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 몇 년 전에 왜 인턴이라는 영화가 개봉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저런 환경이 좀 부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던 그런 이유가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열 관계 이제 굳건한 서열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 그런 분위기가 쉽지가 않죠 만들어지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말은 못하고 우연중에 이제 바라고 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인턴의 어떤 그 주인공에서 찾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영화와 굉장히 다르다 네 다릅니다 굉장히 강직되어 있다 금직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집에서 좀 재택근무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제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 있는 그분한테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시키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일거리 찾을 때 아마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의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조직 스트레스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가장 그 조직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뭔가요 결국은 이제 사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스트레스 이제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여 이제 일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로 인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주요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은 우리한테 아무런 반응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에어컨 탓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에어컨을 설치한 사람 에어컨을 만든 회사 뭐 이런 걸 탓지 에어컨은 우리가 에어컨 탓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일이 많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일을 나한테 시킨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는 사실은 나한테 아무런 나를 해치지 않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네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좀 뭐 좀 한 3일 후에는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으니까 내가 3일 후에 일하면 야 골고루 좀 자질 이렇게 하겠다고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망가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상사죠 네 상사가 이만큼 주면서 내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지금 미운 게 아니라 상사가 미운데 상사를 이제 욕하기 어려우니 그 다음 이제 일 탓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하고 일하고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등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혼용이 되면서 갈등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 여기에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으로 지금 다루고 있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자기 후배가 고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배가 만약에 일을 안 하거나 이러면 한마디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라 아니면 뭐 그 일 뺏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면서 그 뭔가를 뭐 목표를 목표 일정을 지금 마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빨리 그 내 계획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상사를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사하고 나하고 이제 뭔가 가치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러면 생각이 다를 때 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산업 뭐 2차 산업은 몸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가 이제 공업 이런 쪽은 주로 이제 몸에서 내가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는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 그 원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몸보다는 머리를 지금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보면 이제 육체적인 압박은 벗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그 많은 에너지를 지금 그 정신적인 에너지를 이제 이래 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지금 되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을 안 한다 아니면 일을 못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인 거죠 돈이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가 업적 평가를 지금 최하위를 받은 뭐 연봉이 이제 심하면 뭐 2분의 1 정도를 깎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업무를 못 한다고 이제 무능력자로 평가를 받더라도 남들이 나를 지금 조금 부정적인 약간 경멸의 선으로 뭐 그런 걸 하는 거지 내 생명을 해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을 못하거나 이러면 아예 지금 그 업무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 받아들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결과도 달라지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 순간 굉장히 지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받았을 때 아이씨 내가 정말 이제 뭐 내가 연봉 깎이겠다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잠깐 쉬고 이것보다 이제 월급이 적더라도 조금 편한 회사를 옮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지금보다는 편하게 그 상황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을 때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불알이라든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내가 정말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좀 미리 미리 좀 예상을 좀 해두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채널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주식이 이제 올라갈 때는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빨간불일 때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파란불로 바뀌기 시작하면 맞죠 파란불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파란불이 바뀌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약간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단타를 한다든가 단타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좀 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평소와 자기하고 이제 다른 패턴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보면 되냐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그 터널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방에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이제 이런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평소에 내가 이제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 터널 안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오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재상자죠 예를 들어서 터널 밖에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그 터널에서 빨리 이제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제 동료라든가 가족은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쉽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만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그런 사람도 사실 이제 가끔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는 게 어떤 그 부끄러운 것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제3자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빨리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게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그 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사의 도움을 지금 받을 때 가장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상사한테 얘기하면 상사가 나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거야 그다음에 야단을 맞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묵혀놔요 문제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묵혀놔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내일까지 카드값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가님한테 카드값 500만 원만 빌려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일주일 후에 갚겠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돈이 빌려줄 수 있다 없다를 빨리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뭐 못 빌려준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습니까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제 다시 이제 그 업무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제 상사한테 평소에 찍힌 사람일수록 이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내가 지금 우산을 5분 동안 비를 만나 10분 동안 비를 만나 어차피 비 맞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상사한테 10마디 욕을 듣는 거나 11마디 욕 듣는 거나 욕 듣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빨리 지금 상사한테 문제를 지금 그 빨리 털어놓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조직이나 상사한테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금 문제가 있을수록 빨리 지금 상사한테 가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조직이나 상사나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했을 때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1위를 꼽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1위를 1위 사람하고 얽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도 어차피 사람 탓이 되는 거고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상사가 밥을 사든지 누가 먹든지 간에 그동안 굉장히 지금 오전에 일하는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우리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야 휴 한번 내면서 오후에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점심을 먹는 거 하고 야 네가 지금 오전에 그렇게 일하고 밥 먹을 지금 젓가락들 뭐 저기 막 밥이 넘어가냐 네 밥이 넘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자리 그 시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서로 이제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공동체인지 아니면 정말 경쟁사에서 좋아할만한 말만 하는 그런 상사인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네 부하 입장에서는 천당으로 갈 수 있고 네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상사들이 그런 인식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네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상사가 부하를 지금 혼내는 건 당연한 그렇죠 분위기였습니다 못하면 혼내서 가르쳐 주겠다 네 이거잖아요 네 근데 혼내고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 혼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이제 그런 상사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부하 입장에서 보면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지랄 리더십 밖에 없어요 음 야단을 친다는 건 사람을 긴장시키는 어떤 그 효과는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 긴장을 시키면서 업무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출근을 지금 이제 상사가 출근을 했는데 부하가 계속 이제 pc를 켜놓고 업무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야아 아침부터 일을 안 하고 지금 무슨 지랄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부하가 이제 찹쌓게 업무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켠거나 알트탭 알트탭을 했다고 네 엑셀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지만 부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화면은 엑셀을 켜놨습니다 네 근데 머릿속에 아까 이제 하던 그 인터넷 쇼핑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렇죠 자 그게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는 그 공장 라인에 서는 게 이제 일을 지금 하는 거지만 네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들어오면 네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일에 몰입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그 어떤 조직원들을 몰입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걸까 이게 이제 상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몰입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서 네 뭐 플레이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놀이터처럼 그렇죠 네 막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네 누구나 알만한 국내 대기업 네 거기는 이제 사업을 찾아가서 그 직원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이제 플레이 그라운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제목은 플레이 그라운드인데 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서 네 아 그 공간에 네 굉장히 굉장히 넓은 공간에 네 뭐 이런 거죠 뭐 수면 캡슐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뭐 이런 공간이 뭐죠 여러 가지 네 어린이들 놀이풀집 하는 거 노는 것처럼 그런데 야 그래서 왜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네 처음에는 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임원들이 와서 시찰을 하면서 아 아 왜 지금 놀고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이렇게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어 직원들이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안 올라온다 아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네 자 우리나라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지금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보면 어 삼성의 갤럭시가 애플에 떨어진 이유가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사람들이 그 저희 애들도 다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을 지금 쓰는데 네 사실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소프트웨어가 지금 좋아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이게 이제 계속 그 상사들이 이제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떤 그 유연한 사고를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사실 없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흔히 말하는 고객 감성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결국 이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준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업무에 이제 몰입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혹시 최근에 이제 뭐 가수가 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뭐 어 디스토피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혹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그렇죠 디스토피아거든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유토피아하고 이제 디스토피아가 있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유토피아에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유스트레스 음 디스토피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디스토스 이렇게 되는데 유는 굿 뭐 이렇게 좋은 이런 뜻이고 네 디스가 이제 배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도 기존에 거의 모든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 그 스트레스는 배드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제거하느냐가 그 과제였는데 네 사실은 어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여기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정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굉장히 지금 그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스트레스도 있지만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지금 사람을 이제 흥분시키고 몰입하고 이렇게 만드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유스트레스인데 너무 디스트레스에만 디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유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느냐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방법을 지금 모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예요 그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네 시험 보기 10분 전 좀 전에 보면 네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잘 들어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 상황이 이제 그 유스트레스라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군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차 산업 2차 산업일 때는 스트레스의 정의를 이제 압박감 그렇죠 그걸로 이제 느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좀 최근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의 정의를 바꿨냐면 긴장 상태에서 이게 변경 상태가 유지 깨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의 균형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도 사실은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더 흥분이 되고 두 가지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 값이 그 뭐 갑자기 이제 우리 아파트 값이 뭐 자고 나니까 3억이 뛰었다 그럼 이제 그걸 유스트레스 갑자기 이제 자고 나니까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디스트레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걸 이제 깨지면서 어떤 내가 긴장을 하게 만들기 긴장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의를 보통 새롭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업무에 흥미를 갖게 만들고 그 네가 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하는지 이제 이런 걸 지금 자꾸 이제 주지를 하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제 그걸 가치를 만들게 되면 네 일을 지금 하고 싶어지잖아요 네 물론 뭐 얘기를 하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성취감도 있으니까요 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지금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훨씬 더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사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행동이 얼마나 지금 그 조직원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이제 몰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내 리더십이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새롭게 이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제 소개를 그 휴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니까 휴먼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매니저인 매니저라고 쓸까 하다가 컨설턴트로 용어를 바꾼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자 그 다음에 관리 뭐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지금 보통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냉정하게 관리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매니지먼트라고 지금 하는 부분 그 용어가 처음에 이제 그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철도를 대륙간 철도를 건설하면서 일정 관리하는 그걸로 쓰여졌는데 그 매니지먼트가 오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용어 중에 회사에서 쓰는 용어 안 쓰는 용어가 없어요 고객 관리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뭐 관리 뭐 관리 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게 자 고객 관리 고객을 고객이 뭘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고객 전화번호 고객 주소 그 다음에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가 이게 관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관리를 한다고 실제로 이제 관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리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고객한테 팔 수 있게 그러니까 고객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걸 고객 관리라고 지금 보통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관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 그럼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제 갈등 상대방이 있는데 제가 갈등 관리를 한다는 건 제가 이제 작가님의 마음까지도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어야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 관리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싶을 때 받고 받기 싫을 때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관리라는 말이 어려운 실제로 이제 현실 가능하지 않은 용어인데도 우리가 자꾸 이제 쓰다 보면 뭔가 이게 인식의 어떤 그 좀 몸과 마음이 좀 따로따로 노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이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괴리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는 말을 다 이렇게 제거를 지금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관리란 대신에 자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상대방한테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사람한테는 도움을 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집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긴장감을 이렇게 지금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다시 그 제가 얘기로 돌아가면 상사도 이제 억울할 수가 있는데 네 상사의 주요 역할은 회사의 업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사가 지금 부하가 보고서 만들어 올 때마다 야 잘했어 잘했어 정말 이대로 한번 해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리스크 관리가 될까요 음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 입장에서 보면 부하의 어떤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금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상사하고 부하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서열 관계가 수직적인 서열 관계인데 부하 입장에서 보면 상사한테 가서 이제 보고서를 보고 검토를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사가 평가자니까 아 내 연봉의 지금 상당 부분을 지금 상사가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이제 긴장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다가 야 보고서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지적만 받으면 부하 입장에서는 더 지금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만약에 이제 상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네 적절하게 예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뭐 다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어떤 네가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적절하게 지금 어 그 예 뭐 좀 부정적인 피드백도 하고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부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상사한테 가서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긍정조직학이라고 이제 그 요새 이제 최근에 그 따로 이제 그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네 그 긍정조직 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 제가 지금 마음에 이 균형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피드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의 비율이 네 작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그 좀 멀어지지 않고 그냥 이게 지금하고 관계를 지금 그냥 균형상태로 맺을 수 있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5대5 아닌가요 5대5요 네 아 그럼 1대1로 한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 한번 할 때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 한번 하면 네 거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다 네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좀 우리가 약간 충격적인데 네 1대3입니다 아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번 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세 번 해야지 아 네 이게 이제 그 그냥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의 그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좀 생존을 위해서 네 긍정적인 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기 앞에 뱀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가야죠 네 뱀을 죽이거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 저 뱀은 지금 귀여운 뱀이니까 안 물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고 뱀한테 딱 다가가는 순간 죽죠 네 뱀한테 물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부분을 인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그 크기가 영향력의 크기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피드백 한번 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세 번을 해야지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대기업의 부장급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부가한테 칭찬을 못해 주겠다 월급은 올려줄 수 있어요 칭찬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나라 문화 그러니까 유교 문화 아니면 조직 문화 자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아니면 귀한 자식일수록 혼내야 된다 이런 자꾸 혼내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오다 보니까 어떤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제게 좀 담아 있습니다 네 네 네